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일반강사 이종학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시험이 시작돼가지고 신발끈 딱 동여매고 앞으로 튀어나갈 준비 혹은 튀어나가고 계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진할 때 방향도 잘 잡아야겠죠. 방향도 잘 잡고 적당한 속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달리다가 숨에 차가지고 중간에 멈춰 서야 될지도 몰라요. 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페이스 조절도 잘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예금일반 우편일반에 최단기 합격 공부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보셨나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오독오독 이 커리큘럼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오지학습법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오지학습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해, 정리, 암기, 적용 이렇게 해서 이응지읓, 이응지읓 해서 오지암기법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제가 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공부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잘 앞으로 전진해야 그래야 내가 뛰어가는 게 의미가 생깁니다. 깃발 꽂혀 있는 대로 거기로 정확하게 질러서 이렇게 뛰어가야지 이거 뭐 지그재그로 어디 막 들렸다가 오고 반대방향으로 뛰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고 다 되돌아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트 조절이요. 그것도 잘 하셔야 되니까 요거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최단기 공부합격법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최단기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뭐 어디 이렇게 카페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나 3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마음 진심 담아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단계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뭔가 그 전에도 준비 과정이 있었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20년 동안의 이 강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임상실험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한 시험은 똑같은데 누구는 짧게 시간을 써서 합격을 해버리고 누구는 막 몇 년씩 걸리는데 잘 안 되고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럴 때요. 경계해야 될 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되지? 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이 무슨 막 하바드 대 박사 논문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무슨 막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야 되고 뭐 남들보다 더 훨씬 뛰어난 탁월함을 가져야지만 이 공부를 완성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의지만 있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합격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기존의 배경 지식이 조금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른 거 하느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거에 시간 쓰느라고 나 이런 쪽 공부에 관련해서는 전혀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금융 투자도 내가 좀 해보고 주식도 내가 막 사고 팔고 맨날 하고 그 다음에 경제 공부도 옛날에 했었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면서 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디 커뮤니티에서 누가 몇 개월 만에 합격했더라 라고 하면은 아 진짜 부럽다. 나는 왜 안 되지. 아 좌절. 이렇게 하시는 거 절대 금물입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나는 다른 능력을 갖춰왔으니까 따르게 시간 썼던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이 공부는 아주 이제 초짜여서 나는 여기서부터 단계단계 밟아갈 거야.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데 다만 이번 시험에 내가 좀 최선을 다해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조금 새는 시간들을 좀 관리해볼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실 것을 강력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최단기 공부합격법에서는 각자마다 다른 최단기의 루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완전 생 초시생과 그 다음에 얼추 좀 맛은 본 그러나 시험은 아직 한 번 치러보지도 않은 그런 초시생과 그 다음에 시험도 치러봤던 제시생과 이렇게 해서 나눠서 좀 이제 그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런 거를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리엔테이션 때 제 소개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보시면 되지만 아무튼 예금일반 초강자로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전략과목일 수밖에 없는 예금일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강의보다도 가장 이해하기 좋고 그리고 디테일한 강의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면서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편일반에 통암기, 반복암기 제가 또 이거 암기시키는 노하우를 또 이게 10분 여기다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이 강의를 들었는데 앵간히 기억이 나요. 할 수 있을 만큼의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려보고 전 이런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2024년 7월 20일 계리직 시험 확정 공무원의 꿈을 이룬 저로의 기회가 올해에도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예전에는요 이게 막 2년에 한 번 막 이런 식이여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언제 시작해야 될지 이런 걸 가능을 못해요. 시험이 매년 있으면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이제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뭐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험 일정 발표를 느닷없이 한 5, 6개월 전쯤 탁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게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미끄러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년 이렇게 시험이 반복되고 있다. 패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언제든 마음 먹었을 때부터가 오늘부터 1일 딱 요거 시작되는 기준일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2024년도에도 계리직션이 확정됐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도 좀 시험 기간을 좀 널널하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시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너무 늘어져가지고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실 테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시간이 짧으면 마지막에 내가 해야 될 것들 무언가를 좀 빼놓고 지나치게 되는 그러고 그냥 시험장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잘 계획 세워서 가시면 공무원의 꿈을 이룬 저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이번 시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여러분입니다. 자 그리고 합격 전략 과목으로서의 예금일반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일반 빼놓을 수 없죠. 우리가 이제 가서 주로 해야 될 일들에 가장 핵심이 또 우편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 익혀놓고 가야 될 텐데 이 오독오독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최단계 합격으로 안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금일반과 그런데 이제 이 우편일반은 감옥의 특성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예금일반은요 사실상 내용은 그대로 문항수는 2배 이렇게 해서 2024년도 교환이 이제 발표는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하고 이제 예금이 분리되면서 문항수는 2배로 늘었는데 그런데 예금일반에서 사실상 내용이 거의 그대로더라. 별로 추가된 내용이 없어요. 단원이 막 섞여서 그렇지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디테일하게 보는 게 이번에는 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강의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다. 기본이론 같은 거를 확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꼼꼼히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흘리는 게 없이 다 주워먹고 가야 됩니다. 흘리는 거 입에서 뚝뚝 떨어지고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다 받아야 돼. 이거 받아서 다시 입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이해예요. 이해. 이해입니다. 예금일반은요. 이해예요. 제가 오즈학습법 말씀드렸잖아요. 오즈학습법이라고 이름하여 여기에서 이제 제시해드리는 게 이응지읓 이응지읓이죠. 이응지읓 이응지읓 두 개 국어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칭 자체가. 자 그런데 여기에 이해 그리고 정의 그리고 암기 그 다음에가 이제 바로 이제 적용인데 모든 공부는 이 순서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공부는. 그런데 이게 감옥마다요. 여기서 어디에다 힘을 더 빡 줘야 되는지 그 힘을 줘야 될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금일반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 물론 이 과정이 없어도 되냐.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에다 시간을 많이 써야 그 다음 과정들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한 상태로 자꾸 이거 넘어가고요. 심지어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과정을 자꾸 생략하려고 합니다. 아 막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됐는데 문제부터 바로 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금은 안 풀려. 풀릴 리가 없어요. 이해를 하면 그리고 이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아요. 이해를 한 것으로써 문제 풀을 때 이거 선지를 읽으면 아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암기의 부담을 팍팍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에다가 시간 투자 많이 하셔라. 마음이 급하니까 바로 이걸로 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해의 베이스가 깔려야 그 다음 과정 넘어갈 수 있다. 이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암기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편일반 같은 경우는 이게 2002, 2003 독자 과목화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레들이 좀 굳어져 가고 있고 과목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배우는 내용은 우편업무 프로세스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편업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뭐 우리도 편지 다 보내봤고 소포도 좀 보내봤고 뭐 이렇게 놓고 보면 뭐 그렇게까지 모를 거는 아닌데 이 디테일들이 점점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특히 요금 감면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이번 2024년도 교재 같은 경우는 교환 같은 경우는 우리 우편 물류에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힘을 많이 줘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프로세스 한번 싹 한번 들여다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체계적인 분석은 한번 또 요것도 필요하지만 여기는 중요한 게 암기예요. 암기. 통째로 이거 암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복 숙다를 통해서 이건 진짜 암기에 힘을 빡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는 게 예금편, 예금 일반 같은 경우는 여기여기여기요. 이해 포인트를 팍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요거 뭐 요거는 공통이죠. 공통인데 요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만 다 공통입니다. 공통인데 다 공통이지만 그런데 또 이제 이 우편 일반 같은 경우는 암기예요. 일단은 여기다가 시간 투자 많이 하시고 여기다 힘을 빡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독오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요 순서이죠. 기초 특강 일단 진행을 했고 기본 심화 이론 완성한 다음에는 이제 이론 총복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사노트 제시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노트를 통해서 이제 여기다가 막 적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암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풀 과정 이렇게 들어가고 최종 정리하고 요렇게 해서 오독오독 짜여져 있는 거 요 내용이 세부적으로 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오리엔테이션 가서 상세히 좀 설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요렇게 소개해 드려 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위치 속에서 최단계 합격으로 가는 길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요 질문 요거 지금 이번 시간에 핵심이죠? 자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생초시생인지 내가 일반 초시생인지 제시생인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딱 일단 하세요. 그러면서 이 생초시생이나 일반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합격권에 도달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문 닫고 들어가기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든 내용을 다 내가 다 섭렵하고 들어간다라는 게 이 짧은 기간 안에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이 맞추는 문제를 나도 맞춘다. 요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남이 못 맞추는 것까지 나는 알고 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이 안 맞추는 거 못 맞추는 거는 나도 그냥 지나가고 남이 맞추는 것은 내 실수 없이 다 맞춘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 방향으로 잡으셔야 돼요. 합격권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생초시생 일반 초시생이다. 초시생이다. 초시생은 합격권으로. 그 다음에 재시생? 난 재시생이에요. 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 봤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간당간당 요렇게 해서 마음 졸이시면 안 됩니다. 안정권으로 확실하게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합격권을 노리고 공부하는 것이냐? 아니면 남들이 틀리는 문제까지도 나는 맞추면서 안정권에 도달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서 가셔야 돼요. 합격권이면요. 내가 독저히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주제는 조금 흘리셔도 돼요. 흘리셔도 돼. 마음 편하게 먹고 안 나오겠지 뭐 하시지. 그러고 그냥 흘리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안정권에 도달하셔야 될 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어떻게든 도장깨기 하고 가셔야 됩니다. 모르는 내용 없이 시험장으로 간다. 요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초시생은 합격권, 재시생은 안정권을 목표로 하자. 요렇게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점수 때는 요렇게 제시해드려 보지만 그때그때 난도에 따라가지고 점수 때는 출렁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그냥 저런 정도 느낌으로 가자. 요런 정도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생 초시생이 합격권 도달 공부법은요. 시각부터 차근차근 한 그릇씩 가셔야 되고 마음이 급할 거예요. 이제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조급함을 이겨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이겨낸 다음에 이론, 일단은 이론이 베이스가 돼야 되니까 이론 습득에 매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갖고 기초특강과 기본심화이론을 꼼꼼하게 정독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지지만 않았다면 기초특강부터 하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내가 너무 늦어진 타이밍에 지금 이거 보고 있고 나 이제부터 시작해요. 몇 달 안 남았어요 정말. 이럴 때는 기본심화이론으로 직진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버겁겠지만 그쪽으로 직진하셔도 되겠다. 이런 정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다면 1월 달에 기초특강 하시고 2에서 4월 동안 이론강좌 진행될 거거든요. 이때 이제 거의 100강에 가까운 강의가 있을 겁니다. 예정하기로 제가 98강 해놨거든요. 자 그런 이론강의를 차근차근 공부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반복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 작업까지 그렇게 좀 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론강좌 하면서 정리도 같이 진행돼야 되고 5월 달에는 이제 북적북적 이거 하셔야 됩니다. 북적북적해서 암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6, 7월 달에는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주되게 단원 문제풀이 다 하고 7월 달에는 모의고사 같은 거 하면서 완성을 해내셔야 하겠다. 이런 거고요. 생초시까지는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뭐 이제 남이 맞추는 문제 나도 맞춰야 된다. 이런 정신을 꼭 가지셔야 된다 그랬죠. 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일단 우선입니다. 초시생들은. 자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좀 기초특강 정도는 내가 했다. 그리고 기본이론도 작년강의 좀 내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새로 나온 이론을 한번 꼼꼼히 들으시되 그거를 이제 반복하는 게 생초시생보다는 좀 적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와 암기에 조금은 더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다. 요거를 차근차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정리와 암기 쪽에다가 힘을 좀 많이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1월에서 3월 이론강좌 완성하시고 4월에 북쪽북쪽 땡겨서 좀 빨리 완성하시고 5월 6월에 단어문 풀하시고 7월에 모의고사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좀 널널하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널널하게 잡으면 요 안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시간들 확보가 조금씩 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 암기, 그 다음에 적용도 문제집 한번 풀어보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요 안에서 나 모르는 거 한 줄도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초시생보다는 조금 한 달 정도 이렇게 땡겨서 제시를 해드려 본 거고요. 제시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들이 틀리는 것도 나는 맞춰요.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까지 맞출 수 있도록 구석구석 샅샅이 이론회독과 암기에 집중을 또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범위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니까요. 남들보다 한 번 더 보면 그게 나한테 구석구석까지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문풀 잘 하셔야 되는데 다다익선으로 있는 없는 문제 뭐 다 골라서 하기보다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실 거 단권화 하시고 그 다음에 오답체크 오히려 단권화를 하고 이거를 뺑뺑이 돌려서 여기에서 한 줄도 모르는 거 없다. 단어 하나도 모르는 거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까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를 찾아서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 전에 그냥 또 마음이 또 그러니까 이것저것 세상에 있는 문제 없는 문제 다 골라다가 문제 푸는 거 그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틀렸던 거 또 틀려요. 틀린 것을 반복해서 안 틀리게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그걸 꼭 캐내셔야 돼요. 그래서 1, 3월에 이론회독 그 다음에 4월에 북쪽북쪽 5월에 문제풀이 7월에 파이널 정리 이렇게 했는데 이거 거의 비슷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슷하게 제시를 해드렸지만 내용 채워지는 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론회독 요구하실 때 이제 정리 암기도 거의 다 이루어지시고 북쪽북쪽 빠르게 한 번 딱 확인 정도 하는 거고 몸풀 조금 더 땡길 수도 있습니다. 몸풀 땡겨가지고 바로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땡겨서 막 다 해버리고 땡길 수 있는 것들은 다 땡기고 7월에 총정리하는 겁니다. 이 파이널 정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걸 가지고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해서 빨리 여러 번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본다. 필기노트 계속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교재 체크한 거 계속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또 계속 봐요. 문제 틀린 거 혹은 맞췄지만 헷갈리는 거 애매한 거 계속 봅니다. 요거를 꼭 해내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최단기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제가 어드바이스 해드린 대로 요대로만 하세요. 요대로만 하시면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커뮤니티에서 다른 동료들 선배 합격생들의 얘기도 들으실 가치가 있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훨씬 더 많은 임상실험을 한 거거든요. 통계를 낸 거예요. 이게 사실 대수의 법칙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더 믿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의 특수한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저의 이 보편화된 요런 이제 어드바이스를 더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제 합격 공부법 설명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잘 하셔서 올해 꼭 합격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저는 강의실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ладно요. 감사합니다.